여기 아래에서 두은그랗게 펼쳐져 있는 도시가 나폴리입니다. 지금 나폴리 같은 경우에도 저렇게 삼자라가... 아.. 이거 진짜 못 담아 못 담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미쳤나봐 안 잡는다 날씨 좋으니까 그냥 예쁘죠 세이야노 다음이 저쪽 소레토라고 보시잖아요 이쪽 세이야노라 운전하는 경기에 도달하신 분들이라서 조금만 풀어봤더라고 여러분 만나서 20분도 바꿨드라 그러는데 옆에 또 올리브란 오렌지 나무도 보이죠 색깔이 갈라지죠 약간 손이 보인다 손이 보인다 세커럽게 변하는 때는 갑자기 쑥 깊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여름돌면 어디까지 앞에서 자쌍니 짠짠니 짠짠니 남기지 너무 조용하죠? 원래 여기 사는 인구가 그래도 진짜 통영 같아 원래 통영 원래 통영 오니까 안녕하세요 레몬 사탕 궁금하시면 드셔보셔도 돼요 돈 내는 거 아니에요 드셔보셔도 돼요 근데 이렇게만 봐서는 여기가 해외인지 어딘지 와 우와 뭐야 멀어진다 되게 딱 단하다 모래가 아닌 거 같아 모래가 아니라 자갈 정도인 거 같은데 너무 좋다 찾았다 지금 들어왔어? 앞으로는 오지 않네 요 오 사라지려는 거야? 아 젖었네 저래가 걸까? 바다에 맞습니다 여긴 통영 앞바다구요 이제 구울보쌈 먹으러 갈 거예요 날씨가 아주 따뜻합니다 날씨가 아주 따뜻합니다 여름 갔어? 이러니까 아직? 전 여름입니다 이게 뭐하는 거야 쉽지 않은? 또 아저씨가 오지마 า이빵 우아 오줌 마려워 진짜 기 helemaal 아 날씨는 진짜 죽긴다 우리가 딱 좋아하는 맛있어 맞아 어? 아니야? 가지마 엥? 뭐 먹었는데? 너무 무섭다 그리고 가고 싶었다 응 수영 하... 하... 하하... 하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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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물 사는데 실패한 우리 이번에 탄산수를 샀습니다 진짜 어이없어 어때? 망했어? 응 아니 이게? 잠깐만 사다를 걸어 안 먹고요 볶고샷 볶고샷 ñ